오늘 생명의산 본문이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단위 목사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팔복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하셨기에 저는 그 팔복의 내용은 뒤로 하고 13절에서 16절까지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고대의 종교세계에서 순결과 부패방지에 사용되던 상징으로 사용되던 것입니다. 분양단에 향을 피우는 재료를 조제할 때에도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과 마지막에 소금을 동일한 중수로 넣고 만들었고 제사 때에도 사용하였습니다.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언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지게 되고 사람에게 짓밟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완전히 녹아 없어져야 맛을 낼 수 있는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렸다는 헬라어 단어는 모노라이입니다. 본래의 뜻은 무의미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결국 맛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 로마서 1장 22절에서 말하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어리석고 굼뚠 우준한 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라 정의하셨는데 생각이나 행동이 굼뚜고 어리석다면 맛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이 있어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본 로세 안에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미리 들었지만 행동하지 않는 삶은 결국 멸망을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상태입니다. 헬라어 카타파테오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수동형으로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결국 사람들의 이에 밟히게 되는데 예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할 때에도 사용된 동일한 단어입니다. 결국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상태 열매를 맺는 삶은커녕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의에 밟히는 씨가 되어버립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밟힘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이 빛이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 번역된 헬라어 포스는 사울이 다메색 도성으로 가던 그 길에 예수의 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붙잡기 위해 가던 길에서 만난 빛과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세상이 빛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진정한 빛은 예수님 한 분 뿐이십니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2사에서 49장 6절을 통해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9절을 통해 찬빛이신 예수님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에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고 모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산 중턱에 집을 지어도 나무로 가려서 지어서 있는 듯 없는 듯 짓기도 하지만 당시 유대 지역은 깊은 산이나 높은 산이 아닌 낮은 산 위나 언덕 위에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유대 지역의 집들은 항상 노출된 상태이듯이 빛은 항상 노출된 상태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자신들을 세상의 풍조로 따라가면서도 교회가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손가락질합니다. 교회가 저지는 도덕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항상 빠르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기 때문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것은 등불을 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등잔대 위에 두지 않으면 등불을 킨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등경은 빛을 비추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빛을 차단하는 역할도 하기에 빛된 우리의 삶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빛된 우리의 삶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집으로 번역된 헬라오 오이키아는 거주지, 거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원어는 오이코스로 백성, 민족, 영적, 가족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합니다. 16전의 말씀을 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의 착한 행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동반되지 않은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삶은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 산상순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착한 행실은 팔복의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엉뚱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와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이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착한 행실 애통하는 자의 착한 행실 온유한 자의 착한 행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착한 행실 극률이 여기는 자의 착한 행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착한 행실 화평케 하는 자의 착한 행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착한 행실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는 삶이 착한 행실이며 이 세상에 임한 복을 받는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를 위해 열정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은 녹아 없어질 때 맛을 냅니다. 우리는 흔적조차 남겨지지 않는 없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빛으로서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의 마음으로 팔복의 인생을 사는 것 소금과 빛으로 팔복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